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 유초씨가 숨을 헐떡이며 나를 불렀다. 예, 예, 인경아. 부인이 옆방에서 자고 있던 인경을 깨워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왔다. 유초씨는 각혈을 하여 피로 범벅이 된 채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인경아, 너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혼인이라. 너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애비가 지켜보마. 여섯 살밖에 되지 않은 인경은 오늘 밤 아버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인경은 끝없는 눈물을 흘렸다. 인경 어미는 급히 인경의 큰아버지를 불러왔고, 유초씨는 형님과 어린 딸을 앞에 두고 심겹게 말했다. 형님, 저는 이제 떠납니다. 집사람, 제가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경이는 어미가 제가 할 때 데려가지 말고 형님이 키워주세요. 목에 피가 차오르는 소리를 내며 요강의 피를 토하던 유초씨는 그렇게 조용해졌다. 인경은 그날 밤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거이거이 통곡했다. 그것은 10년 전 일이었다. 그러나 인경은 그날 밤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미는 아버지 말대로 제가 하지 않았고, 모녀는 소박하게 살아가며 유초씨가 남긴 재산으로 부족함 없이 지냈다. 하지만 인경의 큰아버지는 욕심이 많아 재산을 독차지하고, 땅문서와 집문서를 몰래 팔아치운 후 자기 자식들 명의로 바꿔버렸다. 그는 과부가 된 인경 어미에게 제가 하라고 강요하며, 인경을 자신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다. 하루는 인경이 돈이 필요하여 큰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는 큰 손심 쓰듯 몇 푼 돈을 던져주며, 계집이 뭔 돈이 필요하느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인경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큰아버님. 인경이 굴어안자 말을 꺼내자 큰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호통을 쳤다. 큰자는 왜 붙여? 너는 내 딸이야. 인경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큰아버지가 재산 관리를 해주셨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제는 자기가 관리할 테니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큰아버지는 노발대바라며 인경에게 삿대질을 했다. 내 아비 약값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 그리고 내 어미는 언제든 떠날지도 몰라. 유언을 너도 들었잖아. 인경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방을 나왔고, 큰아버지는 그녀를 향해 악다구니를 썼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인경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하다 사천 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사늘하게 인경을 외면했다. 모녀는 손재주가 좋아 생계를 이어갔다. 인경 어미는 삿바느질을 했고, 인경은 장대인 댁에서 친모로 일했다. 장대인의 장남은 급제하여 한양에서 살고, 둘째 호골은 장사에 흥미를 보였고, 아버지를 닮아 통이 큰 호골은 상인으로 크게 성공했다. 하지만 호골의 문제는 너무 사람을 믿는다는 점이었다. 회개가 돈을 빼돌리고 집사는 돈을 들고 도망쳤다. 어느 날 새벽, 인경은 호골에게 포목 목록을 건넸다. 호골은 그 세심함에 놀랐다. 그날 이후 호골은 매일방 인경에게 외상표 영수증 등을 맡겼고, 인경은 모두 정리해 아침마다 호골에게 깔끔하게 정리하여 전해주었다. 얼마 후 인경은 친모일을 그만두고 호골의 가게에서 회개를 맡게 되었다. 장대인과 안방마님은 호골에게 어울리는 며느리감을 고르며 분주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감으로 점찍은 사람이 바로 큰아버지의 딸 인경의 사촌언니였다. 인경은 사실 속으로 호골을 흠모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다하니 기꺼이 둘을 축복했다. 사촌언니 수경이는 인경이가 눈에 가시었다. 그 집에 일하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버지, 인경이 그년을 그 집에서 내쫓아주세요. 큰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냐, 나도 그년과 그년 애미가 늘 눈에 가시였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며 시, 기월하게 웃는다. 루치루 밤, 인경이 방에 낯선 그림자가 비친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남자의 손에 달빛에 비친 날카로운 검이 번뜩인다. 누구세요? 인경이가 겁에 질려 큰 소리도 못 내고 물으니,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어줘야겠다. 그러며 인경이 입을 틀어막더니, 목에 칼을 들이댔다. 그때였다. 마침 통시에 가던 호골이 인경의 방문에 비치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니, 웬 남자지? 남정내를 방 안으로 끌어들일 애가 아닌데. 깜짝 놀라 소리를 죽이고 방문 앞으로 가서 귀 기울여 들어보니, 인경이 신음소리가 들렸다. 호골은 발로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갔다. 넌 누구냐? 호골이 크게 소리치자, 자객이 칼을 휘두르며 호골을 위협했다. 순간 호골의 어깨에 피가 뿜어져 나왔다. 자객이 휘두른 칼에 어깨를 찔린 것이다. 호골은 그 순간 발을 올려 자객의 턱을 가볍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은 턱을 잡고 쓰러졌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발로 목을 짓누르며, 네놈은 누구냐? 누가 시킨 짓이냐? 자객은 캐캐거리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자객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있는 사실 그대로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렇게 혼례를 열흘 앞둔 어느 날, 중시나비가 파원장을 들고 큰아버지를 찾아갔다. 갑작스런 파원에 화가 난 큰아버지는 장대인의 집에 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오. 혼례를 며칠 안 남기고 파원을 하다니. 도대체 당신들 정신이 있는 게여 없는 게여? 당장 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시오. 그러자 아들 호골과 장대인은 불쌍한 듯 큰아버지를 내려보더니. 맘대로 해보시오. 호골이로부터 모든 내막을 전해들은 장대인은 당장이라도 봉헌에 넘겨 벌을 주고 싶었지만, 인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큰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나으리, 그래도 저를 호적에 입적한 저의 아버지이옵니다. 어찌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에 처하게 하겠사옵니까? 결국 간절한 인경이의 말을 받아들인 장대인은 동원에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수개월 후, 장대인의 넓은 앞마당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다. 결국 4월 초다새 장대인 댁에서 혼례가 올려졌다. 신랑은 장오걸, 신부는 유인경이었다. 햇살이 다사롭게 비추는 가운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혼례식을 준비했고, 장대인은 마을 어르신들을 모두 모셔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혼례식이 시작되자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술렁거렸다. 먼저 신랑 장오걸이 단정한 예복을 입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쁨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장대인의 둘째 아들이라는 점에서 마을 사람들은 호걸의 장사 성공을 칭송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신부였다. 드디어 신부 유인경이 등장했다. 그녀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머리에 얹은 비녀가 햇빛에 반짝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 역시 긴장된 표정이다. 유인경이 혼례자리에 도착하자 장오걸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것을 이룬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 호걸의 눈빛을 받은 인경은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고난과 아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이겨낸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장대인의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고 신랑의 친척들은 호걸이 이제 더 큰 집안을 이루리라며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인경의 마음 속에는 풀리지 않은 일이 남아있었다. 혼례는 끝났지만 큰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다. 혼례식이 끝난 후 신랑 신부는 그날 밤 장대인의 저택에서 첫날밤을 맞이했다. 인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남아있었다. 호걸은 그런 인경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인경아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이겨나가자.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 내가 다 감싸줄게. 호걸의 다정한 말에 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큰아버지는 돈을 더 키울 욕심에 친구와 봉업으로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친구가 모든 돈을 들고 잠적해 버린 것이다. 그는 도망간 친구를 잡으려고 다시 자객을 썼다가 덕구로 그 친구가 자객을 회유하여 자기가 사주한 자객에 의해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인과 응보였던 것이다. 인경이는 남편 호걸이를 말없이 곁에서 내조하여 집안을 더욱더 크게 일으키고 자식까지 낳아 아버지의 유언대로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인저 반정은 술집에서 꾸며졌다고 할 정도로 반정의 대사를 모유하던 이들이 그 술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출입했다. 그 술집 주인은 이기축이라는 사내였는데 첫인상은 어리숙해 보였으나 그 내면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기축은 본래 왕의 종시로 태어났으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집안이 공궁해지면서 모숨살이를 했다. 그가 살던 집에는 나름 대가족이 있었으나 뜻밖에도 그 집 딸이 이기축 모숨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두 사람은 결국 쫓겨나듯이 집을 나왔다. 둘은 시골 작은 마을에 숨어들어 치와 집을 얻고는 조용히 성례를 올렸다. 그 후로는 호구지책으로 쫓겨나올 때 몰래 어머니가 쥐어준 폐물을 팔아 고급 술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기축의 아내는 남편이 가진 뼈대와 사람 댐댐이를 보고 내심 크게 될 사람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생각지도 못한 궁핍한 삶을 시작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운명에 이끌려 가기보다 그 운명을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이기축의 술집에 이상한 손님들이 자주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으며 서로 말을 나누곤 했는데 이기축의 아내는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 중에는 인조가 될 능양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능양군은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안주를 즐기며 매번 술값을 내려고 했으나 이기축의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술값은 받지 않사옵니 또 오셔서 드십시오. 처음에 능양군과 그 일행들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그저 고개를 캬옥거리며 술집을 떠났다. 그 다음 날 이기축의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저기 사직골에 사는 그 귀한 분 능양군 말이에요. 당신이 어제 술을 따라드린 그분 말이죠. 그분께 맹자 책을 들고 가서 물어보세요. 이 책에 이 대목을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그 집에 가면 분명 하인들이 당신을 막을 것이니 물러서지 말고 그들과 다투세요. 그러면 주인이 나와 반드시 들어오라 할 겁니다. 그때 들어가서 절하고 책을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혹시 누가 시켰느냐고 물으시면 아내가 그랬다고 말하십시오. 이기축은 아내의 말을 고지곳대로 따랐다. 그는 영문도 모르고 맹자 책을 들고 능양군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역시 하인들이 그를 가로막았고 이기축은 아내가 시킨 대로 하인들과 실랑이를 버렸다. 능양군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이기축이 그 하인들과 승강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능양군은 그를 들어오게 하라고 명했다. 이기축은 마침내 사랑에 들어가 능양군 앞에 섰다. 능양군은 의아한 듯 이기축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는가? 이기축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를 배우러 왔습니다. 능양군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서른이 넘은 사람이 그를 배우러 왔다고? 대체 무슨 그를 배우려는 것인가? 이기축은 책을 펴들고는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것은 하결을 내쫓고 주무왕이 상주를 쳤다는 대목이었다. 능양군은 그 대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어이가 없는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기축의 투박한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날카롭게 물었다. 누가 이걸 배우라고 하던가? 이기축은 아내가 말한 대로 대답했다. 소인의 아내가 배우라고 했사옵니다. 능양군은 그 말을 듣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네. 그만 물러가게. 이기축이 돌아가고 난 후 능양군은 걱정이 되었다. 그날 하루 종일 이기축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여러 사람을 모아 아침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원두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이것들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필씨, 우리 모이를 눈치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처리해버리죠. 그리하여 일행은 곧바로 이기축의 술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기축의 부인은 여전히 그들을 공손히 맞이했다. 그녀는 애교스럽게 웃으며 다시 맛있는 술과 안주를 내왔다. 그 중에서도 능양군에게는 은잔의 술을 가득 따라올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다른 잔으로 술을 내놓았다. 그러자 원두표가 일부러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여봐라, 저 어른에게는 은잔으로 술을 따라주고 우리에게는 나중에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술자리를 빙자해 이기축 내외를 요절내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이기축의 부인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단정하게 꾸러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제가 알을 말씀이 있사옵니다. 저희 지하비는 나리와 동성이옵고 저 역시 평민의 자식은 아니옵니다. 여러 어른들께서 지금 큰일을 도모하시는 줄 아오니 저희 지하비를 그 일에 함께 참여케 하여 주십시오. 비록 빼어난 재주는 없사오나 마음은 충직하고 힘은 장사이오니 여러 어른들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일행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술기운이 도는 얼굴들이 한꺼번에 굳어졌고 그 자리에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능량군이 차분하게 그녀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수로 우리가 꾀하는 일을 알아냈단 말이오? 이기축의 부인은 옷깃을 여미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자란 동네에 술수에 능한 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술수를 배웠사옵니다. 천문가 지리를 보는 법을 익혔지요. 제 남편은 이런 하차는 술집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이곳뿐이오니 여러 어른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이곳에 술집을 차려놓았던 것이옵니다. 모두 그녀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그리하여 이기축은 반정의 동지로 끌어들여졌고 술집은 반정의 집합장소로 활용되었다. 드디어 반정의 날. 이기축은 장당군을 이끌고 창의문을 돌파해 큰 공을 세웠고 공주관찰사가 되었다. 후에는 반석까지 올랐다. 아주 깊은 산속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절이 하나 있었다. 이 절에는 조금 특별한 상자가 있었는데 그 녀석의 이름은 만석이었다. 여기서 상자란 사승의 뒤를 이을 제자를 말한다. 이 만석이는 정말로 장난기가 많고 성격도 고약한 녀석이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스님은 정말 순진했다. 뭐든지 잘 믿고 착하게만 한 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만석이는 틈만 나면 스님을 골탕 먹이면서 재미를 봤다. 어느 날이었다. 만석이가 또 슬쩍 스님에게 다가가서 장난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눈을 반짝이며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아랫마을에 젊은 과부가 그러더라고요. 너의 스님이 절 뒤뜰에 있는 감을 혼자만 따먹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과부에게 아니요 저랑 같이 먹어요라고 했더니 과부가 그럼 나도 좀 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만석이의 말을 고스란히 믿어버렸다.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럼 한광줄이 가득 닫아 드려라. 좋은 감으로 골라서 말이다. 만석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절 뒤뜰에서 감을 한광줄이 가득 땄어 슬그머니 집으로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드렸다. 그러고는 다시 절로 돌아와서는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그 과부가 감을 봤더니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벽장에 있는 떡은 스님만 드시냐고요. 스님은 이번에도 깜짝 놀랐다. 그리고 또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렇다면 떡도 한광줄이 담아서 가져다 드려라. 만석이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소중한 떡을 한광줄이 가득 담아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드렸다. 그리고 다시 절로 돌아와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그 과부가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우리 절에 직접 오겠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들뜨기 시작했다. 오라 과부가 직접 절에 오겠다고? 스님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걸 눈치챈 만석이가 가만히 있겠는가. 이번에도 골탕을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슬그머니 과부 집으로 달려가서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희 스님께서 속병이 있으신데 의원의 말로는 가죽신 한짝을 불에 쬐어 배에 얹으면 낫는다고 하더군요. 혹시 신 한짝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과부는 영문도 모른 채 신발 한짝을 만석이에게 건네줬고 만석이는 그 신을 들고 절로 돌아갔다. 그런데 만석이가 절로 돌아왔을 때 스님은 이미 이부자리를 깔고 상을 차려놓고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밥을 권하고 부인은 이렇게 받아 먹고 나는 이쪽에 눕고 만석이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펄콕 문을 열며 말했다. 부인은 이쪽에 눕고 큰일 났어요. 스님! 아, 글쎄. 그 과부가 방을 들여다보더니 스님이 미쳤다고 도망쳐버렸어요. 제가 쫓아가보니 이 신발 한짝만 남겨두고 사라졌지 뭡니까요?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이놈의 주둥이가 원스로구나. 만석아, 이 주둥이를 좀 목침으로 쳐다오. 만석이는 그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목침을 손에 들고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은 그저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만석이의 손은 이미 스님의 턱에 대고 힘껏 내리쳤다. 스님이 칠하니까 쳐드리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스님의 턱은 만석이가 힘껏 내리친 목침에 맞아 돼지 입처럼 빨갛고 크게 부어올랐다. 스님은 턱을 움켜쥐고 질끔 눈물을 모금고는 아이고, 내 입을 막았어야 했는데 만석아 그렇다고 치라고 할 때 그리 세게 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만석이는 순진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스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스님은 또다시 목침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놈의 주둥이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그날 절 안에서는 만석이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와 스님의 한숨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일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지자 사람들은 웃음거리로 삼으며 말하곤 했다. 아, 절마다 상자한테 당하는 스님은 꼭 한 사람 믿는 법이로구나. 조선 척이 어느 깊은 산속 외딴 마을에 바람잘날 없는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에는 시집도 가지 않은 어린 신의워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울캐가 함께 살고 있었다. 둘은 서로 의지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따금씩 밤이 깊으면 바람소리만이 그들을 외로움 속에서 위로해주는 그런 날들이었다. 어느 날 해가 저물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길이 어두웠고 먼 길을 가던 나그네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나그네는 주변을 둘러보며 어디라도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그러다 멀리서 심요한 불빛이 보이더니 가까이 가보니 외딴 오두막집이 하나 보였다. 여보세요? 나그네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안에 사람 있어?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오두막 안에서 과부울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그네를 살펴보더니 젖은 옷과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희멀근한 멀쩡한 얼굴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이런 날씨에 길에서 잠을 청할 순 없지요. 나그네는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방으로 들어섰다. 방이라고 해봐야 작은 단칸방 하나였고 안쪽에 시누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과부울캐는 나그네에게 부엌 바닥에 자리를 내주었다. 나그네는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비도 피할 수 있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엌 바닥은 차갑기만 하고 나그네의 몸은 점점 더 추워졌다. 그때 머릿속에서 깨를 굴리던 나그네는 갑자기 큰 기침을 해배기 시작했다. 어어 춥고 몸이 떨리니 춥겠구만. 나그네는 일부러 기침 소리를 크게 내며 몸을 웅크리고 끙끙 앓는 척했다. 시누이는 그의 기침 소리에 그가 너무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던지라 시누이는 참다못해 올캐에게 속삭였다. 성님, 전 아그네가 참 딱해 보이네요. 어차피 방도 좁고 우리끼리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차라리 그 사람을 방해드려 윗목에서라도 자게 하는 게 어떨까요? 과부울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그렇지. 일이 춥고 비 오는 날에 부엌에서 자게 두는 건 너무하겠지. 그렇게 해서 나그네는 부엌에서 방으로 들여줬다. 그는 얼른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입에 짚신을 물고 윗목에 누웠다. 그 모습이 이상해 보였던 시누이는 그의 행동이 궁금해 물었다. 저, 나그네님, 왜 짚신을 입에 물고 계신가요? 나그네는 진짓 피곤한 얼굴로 아, 그게 제가 잠꼬대가 심한 편이라? 이, 짚신을 물고 자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요. 혹시라도 민폐를 끼칠까 염려가 되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그네는 고맙다며 몸을 돌리고 금세 코를 골며 잠든 척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정말로 잠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방 안에 있던 두 여자는 알턱이 없다. 방 안은 고요해졌고 비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며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시누이와 과부울캐가 자리에 누웠을 때였다.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입에 물었던 짚신을 뺀 후 잠꼬대하는 척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에이 참 저 여자가 너무 좋구나. 천연 좀 데리고 잤으면 좋겠네. 한 번만이라도.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키우며 중얼거렸다. 두 여자는 깜짝 놀라 나그네의 말을 들었지만 잠꼬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올캐는 나그네의 중얼거림을 듣고는 잠든 척하며 작게 대답했다. 어이구 데리고 자고 싶으면 데리고 자든가. 나그네는 올캐의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천히 몸을 굴려 아랫목으로 내려가 올캐와 은밀하게 사랑을 시작했다. 올캐는 역시 못 이기는 척하며 그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방 안에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누이는 이 상황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허참 기왕 할 거면 새것하고 하지 헝것하고 해? 나 같으면 새것하고 하겠네? 나그네는 시누이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잠시 후에 다시 시누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새것이 좋게야 좋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나그네의 계획이었음을 두 여자는 끝까지 알지 못했다. 나그네는 그날 밤 두 올캐 시누이와 흡족하게 일을 치르고 아침이 밝자 떠나갈 준비를 했다. 그는 두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인사를 했다. 어디 가서도 두 분 같은 인심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올캐와 시누이는 묵묵히 그의 뒷모습을 아쉬운 듯 바라보았다. 조선시대 한 고울의 권모술술을 잘 부리던 남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워낙 꽤가 많다 보니 어느 날 고울의 아전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맡은 일은 고울의 토지세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주된 업무는 고울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인 곡식을 조정에 납부하는 것이었다. 어느 해 그는 고울에서 조정으로 납부해야 할 세 곡을 모두 싣고 서울로 올라가 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업무를 끝낸 후 그는 호조에서 곡식을 납부했다는 증명으로 커다란 인장이 찍힌 문서 폐를 받아 한양 숙소로 돌아왔다. 폐는 한눈에 봐도 중요한 서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아전은 곧바로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장 소양이라는 기생이 있는 기생집을 아시오. 주인은 그의 질문에 깜짝 놀라며 휘시 웃었다. 이봐요 아저님 곡식 다 납부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텐데 기생은 무슨 놈의 기생이오? 기생집에 간다고 해서 기생을 만날 수나 있겠소. 주인이 시큰둥한 반응에 아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나든 못 만나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주인장께서는 어딘지만 알려주시구려. 주인은 속으로 허허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이 똥고집이구먼. 결국 주인은 장 안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 소양이가 있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저는 호조 인장이 찍힌 그 세공납부 패를 허리에 차고 주인이 가르쳐준 기생집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기생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처럼 쓰러져 누워버렸다. 날이 저물 무렵 기생은 밖에서 누워있는 아전을 발견하고는 훔친 놀랐다. 그리고 그가 허리에 찬 호조의 인장패를 보고 더욱더 깜짝 놀랐다. 어라, 이 사람은 조정의 세금을 납부하러 온 아전이로구나. 돈 좀 있겠네. 오늘 호구 좀 한번 잡아볼까? 기생은 식 웃으며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다. 아전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기생은 그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방으로 간 기생은 그의 입에 꿀물을 타서 마시게 했다. 그러다 아전이 마침내 깨어나자 기생이 물었다. 나으리, 어찌된 일로 이렇게 길가에 쓰러져 계셨나요? 아전은 여전히 몽롱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고울에서 토지세를 관장하는 아전일세. 상경 중에 주점에 들렀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만 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진 모양이네.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오늘 밤 한양의 야경에 걸려 엄청난 곤욕을 치를 뻔했네. 정말로 감사하네. 내일 고울로 돌아가면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쌀 여섯 솜을 보내주겠네. 기생은 아전의 말에 감동받았고 그를 더욱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기생은 자진해서 잠자리를 정했다. 아전과 함께 급족한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은 꽤 가까워졌다. 한참을 즐기고 난 후 아전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기생에게 말했다. 소양이 내가 시골에서 요인들과 함께 즐기던 아주 특별한 놀이가 하나 있네. 그대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은가? 기생은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특별한 놀이요? 그게 무엇이요? 아전은 재밌는 표정을 짓더니 그건 바로 그네 놀이 같은 것이네. 명주 한 필만 가져다주면 그 놀이를 즐길 수 있네. 기생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명주 한 필을 내주었다. 아전은 그 명주를 네 가닥으로 잘라 기생의 두 팔과 두 다리에 묶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방에 들모에 매달았다. 기생은 순식간에 공중에 매달린 상태가 되었다. 기생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아전이 하는 대로 맡기기로 했다. 아전은 그녀의 뒤로 가서 몸을 흔들며 마치 그네를 밀듯 기생의 몸을 밀고 당기기 시작했다. 기생은 이 해괴한 놀이에 점점 빠져들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전에 없던 야릇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생은 아전의 진태에 맞춰 몸이 크게 흔들리며 더욱 깊은 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 새로운 세상에 빠져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이 놀이에 점점 더 몰입해갔고 기생은 즐거움에 좋다라는 말을 연발했다. 그러다 아전은 갑자기 손을 멈추고 방 안에 촛대를 집어들었다. 기생은 그의 행동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기다렸다. 이번엔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그러시오. 그러나 아전은 그저 기생을 바라보며 촛불을 천천히 기생의 몸 가까이 가져갔다. 기생은 촛불이 가까워지자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곧 아전이 촛불을 기생의 민감한 부위로 가까이 가져가자 그녀는 순간 당황하며 소리쳤다. 아전님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나 아전은 그저 웃으며 촛불을 천천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기생은 점점 뜨거운 촛불의 열기에 괴로움을 느끼며 몸부림쳤지만 사지가 묶여있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아전이 거기에 촛농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큰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다. 그럼 살려줄 테니 맨 입으로는 힘들고. 기생 소양은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으나 고통이 심해지니. 알겠어. 다락 구석에 돈이 들어있으니 그걸 갖고 날 내려주시오. 아전은 급히 다락으로 올라가 돈이 든 나무상자를 들고 내려왔다. 곤윤 그동안 많이도 모았구나. 하더니 소양이를 내려주지도 않고 돈 상자를 들고 급히 사라져버렸다. 사람 좀 살려주시오. 기생은 절규하며 소리쳤다. 기생의 외침을 들은 이웃들은 기생집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급히 몽둥이를 들고 뛰어왔다. 그러나 방 안을 열어보니 도둑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벌거벗은 기생이 들보에 묶여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놀라며 기생을 들보해서 풀어주었고 소양은 부끄러움과 고통에 몸을 떨며 몸을 웅크렸다. 그날 이후 아전은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고 기생은 그 일이 사람들에게 소문처럼 전해져 큰 치욕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사실 그 기생으로 말하면 예전에 아전의 형님을 꼬셔 재산을 한 푼도 안 남기고 탕진하게 했던 기생이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천석분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선친이 남겨준 재산을 가지고 고울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한양에 가면 청동경이라는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며 그것이 보름달처럼 둥글고 빛난다고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어렸을 적부터 이 청동경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어왔지만 부자이긴 하나 상골에 묶여있는 그녀로서는 도저히 그걸 볼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한양에 갈 일이 생기자 아내는 남편이 떠나기 전 부탁했다. 서방님 제가 한양 저작거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달처럼 생긴 둥근 물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아주 예쁘고 신기한 물건이라 하니 서울 가시면 꼭 사오셔서 저에게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남편은 다음날 보슴과 함께 담보쯤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다. 그때는 마침 보름이었고 한양 하늘에는 둥그런 보름달이 떠 있었다. 장에 도착한 남편은 아내가 말했던 달처럼 둥근 물건을 머릿속에 그리며 한양 저작거리를 돌았다. 하지만 딱히 달과 닮은 물건을 찾기 어려웠다. 일을 마친 며칠 후 아내의 부탁을 까맣게 잊고 있던 그는 무심코 한양 하늘을 바라보다. 아내의 부탁이 떠올랐다. 그렇지. 마누라가 부탁한 것이 있지. 그리고는 반으로 줄어든 반달을 바라보더니 저작거리를 더 열심히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반달과 닮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나무로 만든 머리빗이었다. 옆에 있는 무숨에게 이게 딱 반달 모양이니 이걸 사가면 아내가 좋아하겠지. 예, 그럼요, 나오리. 남편은 그 빚을 사서 모순과 고향으로 향했다. 며칠을 걸어 집에 도착하니 하늘에는 다시 보름달이 떠 있었다. 남편은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빚을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보, 내가 서울 저작거리에서 달과 닮은 물건을 찾았어. 아주 귀한 물건이라 곱절이나 되는 값을 주고 사왔어. 아내는 남편의 손에서 빚을 받아들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 떠 있는 둥그런 보름달을 보며 아내는 빚을 비교해보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게 뭔가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저 달을 좀 보세요. 이 빚이 달처럼 생겼나요? 남편은 당황하며 말했다. 허허, 서울 하늘에 떠있던 달은 이 빚과 꼭 닮았었어. 하지만 고향 하늘에 달은 다르구먼.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대한 내가 미친년이지. 그런데 남편이 다시 한양에 가게 되었다. 이번에야 말로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서방님, 이번에는 꼭 제대로 된 물건을 사오셔야 해요. 저 달처럼 둥근 물건을요. 남편은 이번에도 아내의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할 수 없이 머슘에게 얘야, 내가 일이 너무 바쁘니 내가 저작거리에 가서 달처럼 생긴 것을 사오너라. 머슘이 얼른 가서 저작거리를 헤매다가 드디어 그 청동경을 발견했다. 청동으로 만든 둥글고 반짝이는 거울이었다. 얼른 청동경을 사온 머슘은 주인에게 달려가서는 어르신, 여기 사왔습니다요. 오냐, 욕 봤다. 그런데 무엇인데 이리도 꽁꽁 싸매어 놓았느냐? 예, 그걸 파는 주인이 이것은 깨지기 쉬운 것이라 이리도 단단하게 싸야 된다고 합니다요. 남편은 이번엔 아내가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며 도우를 소중히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며칠을 걸어 집에 도착한 남편은 아내에게 그 청동경을 내밀며 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물건을 찾았소. 보시오, 저 달처럼 둥글고 반짝이는 것이 바로 이거요.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꽁꽁 싸맨 청동경을 불더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순간 아내의 표정이 험하게 굳어졌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여자가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 곁에 앉아있는 낯선 여자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이 여자 누구예요? 내 인연, 넌 누구냐? 어디서 천박하게 생긴 것이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여길 왔단 말이냐? 아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다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거울을 빼앗아 자신도 들여다보았다. 남편도 깜짝 놀랐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모르는 사내가 아내 옆에 앉아있었던 것이다. 뭐야? 이놈은 또 누구요? 기생오래비같이 얍삽하게 생긴 이놈은 누구란 말이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논팽이랑 정분을 나누고 있었구먼. 그러고도 뻔뻔하게 나한테 큰 소리를 치다니. 남편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둘은 서로 악다구니를 쓰며 대판 싸우기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이 다른 첩을 데려왔다고 주장했고 남편 또한 아내가 다른 논팽이와 정분을 나눈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둘은 지쳐버렸다. 하지만 그 둘은 거울을 뺏어가며 보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관하로 달려갔다. 집안 사람들이 우세라며 말렸지만 둘 다 막무가내다. 그들은 관하에 도착하자마자 원님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원님, 제 마누라가 다른 논팽이와 놀아놨습니다. 아닙니다. 제 남편이 다른 년이랑 놀아놨습니다. 원님은 당황하며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인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가? 남편이 청동경을 내밀며 소리쳤다. 이 청동경 속에 어떤 논팽이놈이 앉아있지 않습니까요? 제 아내가 정을 나눈 놈입니다. 이 죄를 의미 벌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아내도 청동경을 받아들더니 말했다. 원님, 이것 보십시오. 제 남편이 어떤 천박한 년을 데려왔습니다. 분명 이 청동경 속에 그년이 들어있습니다. 이 불의를 벌하여 주십시오. 원님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청동경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청동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뒤로 벌러덩 자빠지며 어이쿠, 이건 무슨 일인가? 조정에서 나한테 고지도 없이 새로운 원님이 부임하시다니. 원님은 크게 당황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전들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새로운 원님이 오셨다. 얼른 모실 준비를 하거라.